가수 임용시의 아이엠에어로터 스타디엄 영화가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누적 관객 수가 35만을 돌파함에 따라서 그동안의 역대 공연시락 영화의 누적 관객 수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대기록을 세운 거예요.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당초에는 오늘도 넘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35만이라는 임용팬 여러분들의 희망의 수치를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러는데 역시 영웅시대 여러분들의 응집력이나 화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곧바로 해냈어요. 35만을 돌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팬카페에 그리고 공식 인스타그램에 감사의 글과 이렇게 사진을 올린 거예요. 35만 관객을 돌파한 거예요. 엄청난 기록을 세운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소속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물고기 뮤직입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진과 글을 올렸거든요. 언론도 엄청나게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경제는 임용 공연신학영화가 이렇게 35만 관객을 돌파해서 유의미한 그런 기록을 세웠다.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다. 의미가 있는 그런 기록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국경제인데 여기는 또 매출액 부분을 이야기를 했네요. 극장서 100억을 벌어들였다. 관람객 35만을 돌파하는 새 역사를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언론이 보도를 쏟아냈어요. 여기 보면요. 전작보다 관객 10만 명이 늘었다. 더 파이널 영화 있지 않습니까? 기록 세운 임용웅 극장가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이런 Y10 기사도 있고요. 임용웅의 진심이 통했다. 영웅시대에 함께한 공연신학영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용웅의 진심이 통한 거예요. 스포츠조선이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고 E-today도 이런 보도를 같은 내용이에요. 임용웅의 진심이 통했다. 공연신학영화가 35만 관객을 돌파했다. 역대 공연신학영화 중에서 1위다. 서울경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스페셜 라이브 상영회 끝나는 그날.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쓴 거예요. 이렇습니다. 임용웅의 영화가 매출 100억을 찍고 이제 안방에서도 즐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맥스 무비예요. 이제 극장에서는 종영을 하고 OTT 프레톰 그리고 IPTV를 통해서 TV에서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고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안방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론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임용웅이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소속사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는데 본인 스스로도 팬카페에 영웅이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감사의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진심으로 영웅시대에게 감사한다는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이 임용웅이 영웅시대를 향한 진심의 고백 35만을 만들어낸 영웅시대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그대로 드러낸 이런 글을 올려서 지금 이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올린 거예요. 지금이 6시 30분이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이런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여기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영웅이가 드리는 말씀 아름다운 영웅시대 오늘입니다. 22일 오후여서 14분에 올렸어요. 벌써 댓글이 1349개가 올라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영웅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글을 보면요. 임용웅이 영웅시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는지 절절히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제목이 아름다운 영웅시대예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영웅시대예요. 임용우 입장에서는 영웅시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상암콘서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렇게 입성할 수 있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아무도 꿈꿀 수 없는 일을 영웅시대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내주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35만을 돌파한 더 스타디움 영화의 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해준 영웅시대에게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진심이 이렇게 새록새록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웅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무더운 여름이 어느새 물러가버리고 벌써 추위를 대비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감기에 걸리진 않으셨는지 걱정입니다. 환절기 때는 감기에 걸리기가 쉽잖아요. 일교차가 심해서 자칫 얇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 저녁에 쌀쌀함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흐흐 늘 감기에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날씨도 잘 체크하시고 따뜻한 옷도 잘 챙겨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식도 잘 챙겨 드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에미어로 더 스타디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힘입어 관객수 35만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영웅시대 가정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과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린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35만은 이명웅이 만든 게 아니고 아티스트 이명웅이 만든 게 아니고 영웅시대가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 입장에서는 여러분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영웅시대 스타디움 공연의 열기가 가슴속에 아직 남아있는데요. 너무나 짧게 느껴졌던 우리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이렇게 영원으로 라마 더 많은 분들께 그때의 열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참 행복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에게 정말 꿈만 같은 큰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들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배웁니다. 이게 이명웅의 진심이에요. 영웅시대를 사랑하고 영웅시대를 존경하고 영웅시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명웅이에요. 그리고 곧 또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명웅 리사이트래요. 연말연시에 있는 고척스카이돔에서 그동안의 공연들도 참 설레고 행복하고 또 기다려지는 순간들이었는데 이번 공연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제목에서도 그런 것처럼 리사이트래요. 이지 않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연을 만들겠다고 해서 아주 새로운 컨셉이나 새로운 구성 같은 것들이 기대되는 그런 공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콘서트도 재미있었지만 이번 콘서트가 또 하나의 공연이 아니고 아주 다른 색다른 전혀 다른 공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명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서도 콘서트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리사이트리라고 약간은 복고적인 느낌을 주지만 이 복고적인 느낌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구성과 연출의 어떤 무대를 펼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공연은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설레고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순간이다. 왜 그러냐 새로운 공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뵐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웅짱이 가슴해집니다. 어이구 재미있어요. 무슨 이런 표현이 있네. 웅짱이 가슴해집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웅짱이 가슴해집니다. 이모티콘 하고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나건 내책 잘하시고 계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기적을 행하시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권행 그러면서 부연해서 요즘 셀카도 잘 안 찍어서 올릴 사진이 없네 유라고 했어요. 충청도는 아닌데 포천인데 사진 좀 찍어볼까나 라고 하고 이런 사진과 함께 글을 영웅이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팬카페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35만 돌파 더 스타디움 영화의 최고 관객수 기록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올려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팬 여러분들의 가슴을 또 울리고 있어요. 이러니까 내가 이명웅을 좋아하지 감사할 좋아하는 이명웅 바른 인성 따뜻한 인성 그리고 체력을 달려놓은 체력 달려농을 통해서 좋은 무대를 꾸미려고 하면서 영웅시대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낙원 내창 하셔야 된다. 건강하셔야 백살까지 나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다. 라고 함에 따라서 많은 영웅시대의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기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이명웅을 국민의 영웅시대의 건강지킴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지킴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 터나는 이명웅이 이렇게 I'm here 더 스타디움 영화가 이렇게 최고 관객수 35만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 팬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의 임사에 글을 올려서 이 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